오랜만이네 이거 살 쪘다 형? 아 태국 가서 엄청 먹고 와가지고 대니벌 다이버스입니다 우리 제주도 가서 공연해요 파티인데 자세한 건 가면서 한번 얘기하자 원래 이제 국제적인 뺐는데 해외를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어떤 공연이냐면 틴더타운이라는 제주도에 새로 생긴 수영장도 있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 잔다리에서 활동하고 기획을 열심히 했던 지원이 형이 박바면 프레젠트에서 스플래시바이브스라는 파티를 하게 됩니다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날씨가 되게 좋아가지고 약간 설레긴 하죠 그런 파티를 했던 아 잘해 놨다 이게 숙 잠자는데는 이렇게 놓은 거구나 허호호호호호호호호 이곳에 스모킹젠이 주기인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기계 된데요? 야 오랜만에 돼서 서울라 그럼 디제이버스도 이제 저기가 아니라 여기 아 좋네요 기계가 너무 좋아 재밌게 다같이 흔들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굿바이구 아름다운 밤 야 수고 많았어요 말 찍었어 네? 아 너 오늘날 못찍었어요? 아 또 오고싶다 여기 아 다음날 제주도 놀러오면 우리집 놀러와 네 형 거기 뭐야 제르? 제르도 보고싶은데